팡팡! 동물놀이! 동물을 맞춰봐요. 1단계 지우개로 지워봐요. 쓱쓱쓱!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? 이게 뭘까? 구부러진 선이네요. 냄새도 맡고 앞에 어떤 물건인지도 아는 더듬이 같아요. 이번에는 이쪽을 지워볼까요? 몸통이 보이네요. 이 동물은 머리, 가슴,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곤충의 한 종류래요. 2단계 퍼즐로 맞춰봐요. 퍼즐 버튼을 누르면 우와! 동물이 퍼즐처럼 섞여 있어요. 퍼즐이 위치를 바꾸네요. 다리가 보여요. 다리는 앞다리, 가운데다리, 뒷다리 총 6개. 세 쌍이 있어요. 3단계 선으로 알아볼까요? 동물이 그려지고 있어요. 아하! 이제 알겠다.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이 동물. 우리가 사는 곳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네요. 땅 속에 구를 파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? 이 동물은 바로 개미! 정답은 개미예요. 한 번 더 맞춰볼까요? 까꿍! 귀여워. 까꿍! 누굴까? 까꿍! 아하! 알겠어! 까꿍! 부지런한 개미! 안녕! 난 개미야. 영차! 영차! 개미는 작은 몸에 비해 힘이 굉장히 세대. 큰 먹이를 찾으면 튼튼한 입으로 물어서 다른 개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집으로 먹이를 옮겨간대. 마치 한몸처럼. 부지런하고 여럿이 함께 일하는 작고 귀여운 친구는 어떤 동물이지? 개미! 맞았어! 함께 외쳐볼까? 개미! 개미와 또 만나면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겠지? 동물 친구 개미! 안녕!